스펙이 어떻게 되나? 본퀴 214 청룡부에다가 오연자총 어? 고태갑2? 228각돌 공명예복 괴목정수 하나 어 하나 캔나보네 그래도 대랑의 가죽 풀공명 외변 하나도 없고 허허 이거 외변 하나도 없다고? 불편한데 204짜리 개발석 뭐야 이거? 청룡? 청룡끼고 있네? 204 기태일 250 임별풍선 10개 룰렛 결과는 꽝 오이오이 믿고있다고 너무 기대하지 마십쇼 202페르난도 203개봉비 298 백호 유방 187유방 아니 이걸로 둘대로 어떻게 잡아? 어쨌든 잡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2대 하나 잡으면 된다 이거죠? 3번 2번 3번 2번 2번 아니 근데 이거를 야이C 마나 딸리겠다 이거 아니 아니 깎 dot 1번 5번 3번 2번 5번 5번 0번 2번 2번 허허 아니 마나 딸리잖아 아이씨 진짜 두부대를 이걸 어떻게 잡아 장난치다 아 뭐야 불사심은 없어? 아니 진짜 아니 괴목을 누가 두부대를 잡아 광목도 없으면서 3번 군에 2번군에 아이씨 5번 군에 너씨가 좋고 아 미실이야 미실만 있었어도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아 운동권 형님 아 잠깐만 잠깐만 폐왕도 여기는 못 넘는다고? 야 조용히 해라 아 오바야 괴목만 남았어 괴목만 남았어 아야야야야 모른다 이거 모른다 잡을 수 있다 아냐아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아 진 아 진 아 아 아 아 아 발 섞어 발 섞어 발 섞어 발 섞어 발 섞어 발 섞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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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염려 죽었네 아 잡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백호 백호 잡을 수 있다 이거 잡을 수 있다 못 잡을 갔다고 이거를 두부대를 왜 못 잡아 두부대를 왜 못 잡아 아 야 야 아 강잡네 두부대를 못 잡다고엔 이마 에에에에에에에 이거를 못 잡는다고 하하하하하하 주작 엉크 님 벌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하하 하하하하 백호 observer 님 벌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척 돈돈권 총님 그김의 진로도 같이 하하하하 그래서 본인은 지금 여기서 광목을 가고 싶은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기린 살 돈이 없다? 청룡도 550만이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청근딱 각인데? 뭐 사냥 자체는 뭐 괜찮네 마룡근데 이게 반자사라서 오히려 사람들 많은 것보다 반자사랑 크릴 전쟁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은데? 몸통 말고 대가리를 쏘면 된다고? 마룡 대가리를? 하하하 하하하 으응 아 도울이 약해서 그래 이거 12초컷 뭐 어쨌든 가면 12초컷이고 지금 시간대가 11시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클릭 전쟁이 크게 없어요 오우 사람 많아 오우 사람 개많아 잡히지 않을까? 웅, 오. 웅, 오오. 웅, 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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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해? 이거 얼마야. 아이씨X. 본캐 왜 뒤졌어. 와, 레전드다. 형이 하나 먹여줬다. 어? 어, 임마 전장이 3600만원 이 뭐야. 어? 형이. 하나 먹여줬다. 줬어. 이거 팔아가지고 그 뜨끈한 국밥 먹고 다녀라. 알겠니? 아 형이 진짜 이런거 잘 안 챙겨주는데 주작진 싸다고? 아이 뜨끈한 국밥 하나 사먹겠니? 아니면 상제하든가. 하하 유아 외치는 거 봐. 두부대 잡지 않을까? 안되나? 자 두부대 잡힌다. 얼마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몇 천만원 정도밖에 안할 것 같긴 한데 두부대 잡힌다 이거? 근데 이게 지국을 못 맞추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 아니 두부대 조금 조금 아으 아으 여기 근원도 생각해보니까 나오지잖아. 야 괜찮다. 야 각도 역시 매력있네. 매력 터진다. 5번 부대 2번 부대 재미? 오오 뭐야 돌 센데? 잠깐만 왜 이렇게 어그로가 안 끌리냐 수호물한테? 뭐야? 아 수호물 깔아! 아 뭐해? 아 뭐야? 아 쓰레기야 쓰레기야 쓰레기야. 잡지마 여기 잡지마. 개쓰레기야. 템이 굉장히 좋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지금 이 스펙으로는 잭 잡히들어. 한두대에 잡을 거면은 어차피 돈이 안 되거든? 근원 아니면은 수미산 4천원이거든? 자 그럼 이거 로그아웃하고 오케이 해! X 타임 이 스펙 amazing 회사는 autom Greta game 说 김 빅 thunder 해 미